깊은 산골짜기에 수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주인장도 오지 않고 이제 이 집은 잡초에 휩싸여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 삭제하고 재편집에서 올린다고 지금 요걸 한 바가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놀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영상도 많이 찍어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차가 제법 보이죠? 네 저 차들은 다 붕어낚시 동호회 사람들입니다. 주말만 되면은 여기 와서 진을 치고 밤새도록 낚시를 하더라구요. 여기가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는 제 고향하고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경남 창원시 진전면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마치 자연인이 살면 딱 좋은 그런 환경 같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찍은 영상인데 계곡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쫄쫄쫄 흘러가지고 저수지로 내려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차타고 꼴짝이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이렇게 버려진 전원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경치가 참 좋습니다. 앞에는 맑은 물이 있는 저수지가 있고 남향으로 해가지고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이 집을 지은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장이 이제 안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고 결국에는 이 집은 거의 잡초밭이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뭐 돈도 수억은 들였을건데 이런 집을 왜 버려두고 안찾아오고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죠. 이게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인이 안오다보니까 이게 비가 와서 무너져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그런것도 알 수가 없을겁니다. 1층도 있고 2층도 이렇게 지어놨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2층 전체 내부 면적이 44평이나 됩니다. 20평대가 가장 좋은데 이렇게 큰 집을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버려진 집이니까 혹시 경매에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경매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팔려고 매물로 내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매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 둔 겁니다. 젊을 때는 큰 집을 가지고 뜬 뜬 거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 나이를 드시면 이제 집 사이즈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시골에 집 있지 않습니까 44평 이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냐하면 실평수 44평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한 50평 후반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집 청소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찍어서 지금 이렇게 풀들이 많이 안 자라 있는데 지금 자 장마가 내리죠. 그러면 풀들은 쑥쑥 자랍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거나 시골살이를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름은 곧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막상 부부 둘이 산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뭐 혹시 자녀들이 놀러오면 방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은 20평 때 25평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지을 때 막상 또 욕심이 납니다. 아이고 뭐 인양 지을 거 돈 들어가는데 돈 조금만 더서 가지고 크게 짓자 친구들도 많이 놀러올 거야 하지만 안옵니다. 자연인 방송 그 다음에 부동산업자들 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이런 깡촌 땅값만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실제 이런 시골에 있는 산골짜기 땅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기에 뭐 커피숍을 차릴 겁니까? 무슨 뭐 펜션을 만들 겁니까? 펜션 차릴 정도로 이렇게 경치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연예인들처럼 빌딩도 뭐 강남에 한 두 개 있고 뭐 매달 따박따박 월세 몇 천만씩 나오고 이러면은 강원도 산골짜기든 어디 산골짜기든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이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무리를 해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다보면은 나중에 관리비 또 건축비 감당이 안됩니다. 결국에는 다 포기합니다. 저기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참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산골짜기마다 버려진 폐가들 전원주택 엄청 많습니다. 이 수억을 들인 아까운 집이 주인장도 오지 않고 이렇게 잡초에 파묻혀가지고 집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가만히 놔두면 아깝죠. 새라도 줘야 되는데 이런 시골에 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 고향 근처고 저도 뭐 하만 출신이니까 이 산에 대해서 잘 압니다. 6.25전쟁 때 엄청나게 격전이 벌어졌던 양산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6.25전쟁 당시에 여기 계곡에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벌건 물이었답니다. 국군하고 인민군이 19번이나 저 여항산 정상을 점령했다가 다시 뺏기고 이거를 19번이나 반복했답니다. 여기 여항산을 인민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하고 국군이 이제 탈환을 시작했죠. 만일에 여항산을 뺏기게 되면 마산이 점령이 되고 그 다음은 부산이 뚫립니다. 저 여항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낙동강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 여기서 인민군을 차단했기 때문에 6.25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민군 전사자만 4천명, 포로 3천명, 미군 국군 전사자만 1천명, 부상자 5천명 엄청난 인원이 여기에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계곡물이 붉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흔히 마산 방어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항산 이게 옛날에는 각대미산으로 불렸습니다. 각대미, 미군들이 친해 저주가 내린 산이다 해가지고 망할놈의 각대미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도병과 지역주민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6.25전투에 국군하고 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참전용사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픈 역사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철을 모르는 여름 코스모스가 지금 만개를 해 있습니다. 요즘 날치가 상당히 변덕스럽죠. 서늘했다가 더웠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모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올빼미TV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